방광복김은 국회란 나더러요 쪄는데 트위치처럼 생겼다 와 나 트위치인 줄 알았어요 트위치가 저런 모습이긴 한데 그 다음 조이 이평 큐평 느그지 팔평 아이들 왜 이렇게 할까 난 이런 아이들 이해를 못하겠어 이건 부캐일 것 같은데 이분은 상대 정글로는 질캠픽이라면 이런 개형은 부캐일 것 같고 난 일단 모르겠어 이건 부캐일 것 같아요 질캠픽 이런 아이들은 거의 뭐 한 5명 있으면 4명은 부캐일걸요 본캐를 이렇게 짓는 경우는 드물어서 본캐를 만난다랑 잠 안자고 일어났습니다 뒤에 뭔가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에요 조이 워 야쑤 근데 빵테를 무조건 봐줘야 되는데 왜 무조건 봐줘야 되냐면은 탑에서 2대2를 일단 진리가 없어 2대2를 진리가 없는데 만약에 빵테가 망하면 이게 아예 뭐 야쑤가 막 판을 쳐버려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빵테가 망해버리면 빵테가 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빵테가 뭐 미드나 바텀 로밍 갈 때 내가 탑 잠깐 보고 있으면은 빵테가 막 이거 다 터칠 수 있어서 아 근데 빵테 컴퓨터 너무 안좋은데 일단 바텀은 나미가 잘하면 많이 힘들겠는데 바텀도 맥킬 먹여주면 여기가 완전 계속 풀이들각인데 아니 계속 킬각인데 탑 안 봐주면 게임 터지고 말자는 반반 갈 수 있거든요 조이랑 말자가 조이랑 즐겨 좀 많이 하면 이제 내가 좀 미드 한번 찔러보고 둘 다 풀피고 막 C에서 파밍만 하면은 미드는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조이는 수면을 맞춰야 말자가 킬각에 대해서 위험하긴 한데 말자가 조이를 침묵 먹인다고 킬각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스턴 먹이면 행 공은 갱 호응이 좀 안좋아 말자가 육멸 때부터 좋은데 육좌에는 구리니까 근데 탑은 갱호응 좋죠 스턴 있죠 판테오응이 그리고 여기서 쓰레쉬 때문에 호응 좋죠 여기는 6렙 이후에 찌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둘이 파밍하라고 냅두고 말자도 그리고 그 패시브를 막는 게 있어서 굳이 뭐 조이한테 5억이 가지 않나 K 위험도는 없을 거예요 KD 이거 카이사 이거 비싼 건데 용사냥 꿈팬 내가 시즌2 때 산 건데 스킨 내가 상대하래 가자 일어나 자 당신들을 믿습니다 템 샀니 얘들아 여기로 가보자 공격 준비 완료 말자 형 힌더 조이 개인 스킨 이뻐 보구만 소환사의 혜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쓰레쉬 먼저 가볼까 이거 쓰레쉬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화나게 해버렸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자고 이건 널 위한 거란다 이냐 그냥 왜 가야돼 빨리 그냥 왜 가야돼 빨리 아 얘들아 이거 쟤는 나 나 양악하진 말아줬어 아이언이에요 나보다 심한 사람이네 비켜봐 아 조이 씨 저기였어 나 일부러 조이가 안 보이길래 스마트 쓴 거거든요 조이가 안 보여가지고 일부러 스마트 쓴 건데 피해야되네 조이가 안 보여서 일부러 스마트 쓴 거 혹시 조이가 아마 통통별 같은 거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망을 안 봤잖아 좀 힘들걸? 무 실력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승인데 저건 나 미굴씨기 잘해놨다 공격 준비 완료 카드 박아다 어 저기있네 공격준비 와이옷 405 전멸 아 전멸 전멸 킬강 노린거 같아 차비 5억이라 했어 나는 2등행 갔어 여기 조이 그리고 조이 전멸 뺐음 똑같이 나이스 나이스 조이가 화끈하네 어 조이 전멸 뺐는데 내가 전멸 또 있네 이건 널 위한 거란다 내가 조이를 6렙뒤 빼놨는데 전멸 또 돌았어 내가 상대하길 야 얘 스펙 뭐 있어 지금 전멸 뭐하라 당장 스펙 뭐 있음 조이 스펙 뭐 있음 조이 아 근데 이거 탑을 내가 지금 가봤자 이게 갱각이 안 나온대 갱각이 안 나와 야자, 내가 돌아왔다 존나 애매해 바텀을 가야 되는데 갱을 갱을 바텀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지? 탑, 탑 갱 각이 안 나오는데 뭐 왔다? 대체 나한테 띄우는 걸 나한테 줬어 어디 갔다 가면 좋은 거든 탑에 워워가 온 거 같아 빼자 탑에 워워가 왔어 워워 레그를 졸라 넣네 나이스 좋구요 마이자님 슛 마이자님 좋고 조론조의 반란이라고 근데 워기 지금 CS ㅈㄴ 잘 먹었어 벌써 6렙 시키겠는데 워 3레벨 3레벨 아 워 벌써 6렙 시키겠구나 다톰이 집을 갔구 와 워 미친 와 워 탑에 2레벨 이러면 내가 카정을 가야되는데 이거 카정 가기 완전 애매하거든 카정 가기 왜냐면은 우리 바텀 아뇨 이게 되게 애매한게 뭐냐면 우리 바텀이 지금 밑에 없잖아 우리 바텀 없어서 좀 그렇네 우리 바텀 없어서 좀 그렇네 완전 에바할 수도 있거든 봐봐 이거 빼고 보면 위험해져 봐봐 이런식으로 완전 완전 에미지잖아 이게 우리 바텀이 없었어 카정을 내가 가고싶어 놓을까 이게 카정도 보고 가야돼 우리 바텀이 내가 상대하니 걔 빨리 돈다가 안되었잖아 얘 그거는 어? 얘 차단하고 오야겠다 아니 그게 안돼요 이게 게임을 모르네 얘가 아니 우리 바텀이 집을 갔잖아 그럼 상대 바텀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3대2야 우리 바텀 집 가가지고 그런거 다 생각을 해야돼요 그런거 다 생각해야돼 아 근데 바텀이 어 조이 간다 와 팝이 맛집인거 알고 존나 가는데 아군이 다 됐습니다 아군이 다 됐습니다 카정이 안 돼요 우리 바텀이 집을 안 갔으면 내가 카정을 갔지 우리 바텀이 집을 안 갔으면 우리 바텀이 집을 안 갔으면 마지막으로 뒷ort 마지막으로 너무 무리한다고 그게 일 났다 이거 아 이거 내가 꼭 정글하면 꼭 이래 터지더라 아 원래는 나 바텀 갱을 하고 싶었어 지금 어서오세요 못봄 아 이씨 바빠 지금 탑이 똥싸고 있어가지고 아 나 저런 탑 신명도 존나 싫어 아까 내가 탑을 갱 간다고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잖아 이거 뭐 이거 뭐 아니 이게 뭐 라인더는 쏠켓하고 있고 탑은 갱가고 갱장하고 있어 아 바로 반가워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이거 바로 옆에 있어. 다이브 못하게 하려고. 그거 위험한데 가면. 뭐라고? 그거 뭔 말이야. 아 나 저런 탕신병을 겁나 싫어 진짜. 안다고. 야 쓰레쉬는 어디 갔냐? 이제 쓰레쉬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탐옥 너무 컸어. 야 이거 왜 걸려줘. 아 근데 이거 아 이게. 원래 나는 바텀을 갈라 했는데. 이게 바텀이 이게 갱 가면 필코스랑. 바텀을 갱 가려는데. 얘가 너무 따여가지고. 얘를 좀 파줘. 오왕장에다가 이게 망해버렸어. 얘 또 죽었다 다. 아이사. 아이사. 이 개인. 이걸 지금 들어가고 있니? 너 지금 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이 개인이 갈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갱 갈 수가 없네. 아이사. 2단계. 유행. 미시용. 아이사. 아이사. 뒷 compos. 7. 깡퇴 이씨 얘 나 차다닌 것 같은데? 먹으라 킴 찍어주니까? 나 안 먹어 이거 왜 들어와? 아니 이걸 왜 들어오지? 소름 돋네 아 존나 소름 돋네 이걸 왜 들어와 죽지마라 약소비 충이구만 왜 들어와 그걸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 아직 우리 탓만 좀 말렸을 뿐이지 이게 용 주소권 저기가 없긴 한데 용 주소권이 없거든 용 주소권 없는데 용이 지금 맨용이냐? 용 주소권이 없어 안 돼 이거 뭐하냐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진 말자 어 뭐야 나 까에 들어가면 죽어요 amazed 숱살중입니다. 대박인데 이거 쓰레쉬라도 와야돼 이거 미드가 안돼?! 여기 죽나 위험한데 지금 어어어 야 그거를 아 뭐야 아 어 아 아 아 0템 있고 좀 개겼는데 아 씨 괜히 개겼다 아 0템 있고 개겼었거든 아 0템 있고 개겼는데 이게 좀 많이 오네 아 내가 상대하게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와 1000골드나 되는데 근데 바텀은 알아서 박살난거라 지금 탑이 갱당해서 망한거거든 이거 뭐하라 이거 왜 저기있냐 쓰레쉬는 또 뭐 이거 안 죽나? 레드 내 레드 먹으러 가자 좀 도나찍는데 저기 봐봐 킹콩을 날릴 것 같은데 아 나 잡았다 이거 뒤로 쭉 빼자 그냥 걸어서 빼자 걸어서 아 근데 아깝다 잡을만했는데 살짝 아쉬워 쓰레쉬가 옆에 있었다면 저 잡아왔는데 아 베인이 수면을 맞아서 내가 안갈 수가 없었어 내가 안가면 죽거든 베인이 수면을 맞아가지고 안갈 수가 없어서 아 얘는 왜 아니 딱 보면 킬박인데 왜 앞에 나가있지 아이씨 아 너무 잘 컸다 아 너무 잘 컸다 자 블루를 아마 우리꺼 블루를 먹은 것 같아요 우리꺼 블루를 먹었고 조이가 수운이 있고 돼지 야 싸우면 될까? 안타 안될 것 같은데 전혀 뭐 한타가 아예 야식 이거 내려가거든 이거 잡으러 가자 야식 지금 내려가잖아 그냥 빠진데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얘네들은 또 저기있냐 또 발자아노 또 아 이거 목락 당하는 조이한테 대명 이거 아니 용싸움 절대 안돼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용싸움 안돼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용싸움 안돼 아 이거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베인 들어가면 죽는다고 베인 아 쓰레쉬가 희생한거잖아 이거 이거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말자 아니 깡초니 그냥 보름으로서 받네 들어갈 순 없어 아니 아니 이거 들어가면 내가 죽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도 나 살 수가 없다니까 이런거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아 이거요거요거요거 나이스 좋았다 바론을 가자고? 아닌데 바론은 바론은 좀 아닌데 그냥 타워를 밀자 바론은 에바야 너 힘들어 아 죽는다 이거 죽어 죽어 이거 바론은 안 돼 저게 바론 바론 안 돼 우리가 뭐 비슷비슷하게 큰게 아니라 야 야 베임 울렸는데 아아씨 다 세기 이씨 어어 원팀을 가야 될까 일단은 추가 체력으로 가자 추가 체력으로 가고 렌즈는 내가 못 돌리는데 미친다 치고 있음 치고 있어 치고 있음 가래침 뱉음 야 가래침 뱉없어 가봐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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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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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피가 박아 일부 피가 박아다는데 야 스틸에다 간다 피가 박아서 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할라 했는데 바비 뭐 어 야 플래시 겁나 희생한다 플래시가 희생을 해 왜 와드 안 지우는 거야? 아 이거 뭐가 하지? 가에는 좀 에바인데 가에는 살짝 에바거든? 음 음 내가 야스오를 일대일로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지? 아니 내가 야스오를 일대일로 발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야스오를 일대일로 바를 바를 상황까지 돼야 돼 그래야 게임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던진다 던진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내가 막 아 근데 이거 나 혼자 되나? 아 근데 이거 나 혼자 되나? 이렇게 한번 짜자지 아니야 아 너 뭐하냐 아 에반데 에바요 와봐 빨리 와봐 야 게임 와봐 최대한 퍽해졌다잉 아니 말자가 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 말자가 와야 돼 말자가 내가 내가 아 이거 안 뚫려도 되는 건데 뚫려가지고 아니 안 뚫려도 되는 거였는데 아 이거 좀 아깝다 야 뭐 미드 또 뭐야 바로 가자 마지막 적초치네 아 근데 이거를 이걸 탑 타올을 밀러 가야 할 것 같은데 미드가 안 될 듯 던지지 많으면 이길 것 같아 오오오 아 W 왜 맞냐 진짜 아씨 아니 그걸 왜 반응 못해 빠질게 아니 빠질거에요 빠질게 산 안치길거에요 잘리면 안되니까 W 반응 5단건 좀 실망이 컸다 내가 W 반응 5단건 내가 좀 실망이 커 알고 있지 개인 아니 이거는 나 이거 해야돼 바론이 시야 잡는데 얘들 바론이 29초네 빵테가 바텀을 먹고 이거 레드 먹어 빵테가 바텀을 먹고 이거 레드 먹어 오오오오오 야 그걸 왜 혼자 가냐 쓰레쉬야 아 그거 혼자 갔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 봐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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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아... 까비해... 아쉽다. 잘했어. 이만큼 진짜 잘한거야. 이제 얘들 끝내러 올텐데. 이거 끝내... 이거... 그래 끝내러 오면 끝났어. 바로 먹을 이유가 없네. 이걸 어떻게 막을지? 야 한명은 어디갔냐? 얘는 어디있어. 야스 오다. 야스 야스 야스. 그래서 어떨 bothered지? 이제 핵소개 Band을 갖기고 오 오 오 오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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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짧요 뭐지 쫓진 말자 쫓진 말아요 쫓진 말아요 얘 뭐냐 얘 사이사 어디갔냐 사이사 백도어 할 줄 알았는데 백도어는 안하네 균형에 수호자가 있다고? 뭔 소리야 얘들아 상황 겁나 쫓진 않아 서영이 아 말자 엄두 꼽구나 다행이다 서렌 치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 내가 혼자서 다텀을 막 가봐야되나 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팔 하려면 저거 뭐야 저거 진 이해할 수가 없네 인심물 아니 그걸 왜 다한거지 잘 이유가 없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조이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힘든데 네 네두 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지? 나한테 죽을 것 같아 나이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밀어? 타올을 밀어 하던데 그래서 막 던져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무조건 진짜 힘든 게임인데 근데 막 잘 던져줘가지고 진짜 잘 던져주고 이렇게 요약이 어찌다고 저런 놈한테 굉장히 더 터진거야? 이 놈 다행이 타고 공격준비 완료 야 미드가 살짝 위험한데 말해야지 여기 들어오면 조저블라 했는데 근데 안 들어오네 여기 들어오면 조저블라 했는데 깝 자 와드 아 솔직히 방간을 지금 이거 갈 이유가 없는데 방간을 갈 이유가 없어서 아 근데 장로랑 아 근데 우리 집이 털려 이게 으음 야 그거라도 잡아라잉 아 내가 상대하지 아냐 어쩔 수 없어 야 배이 왜 죽을래 배인 죽었느냐? 자 좀만 잘 막아보자 할만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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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대하게 내가 막아볼게 갔다와 얘들아 내가 막을테니깐 알아서 갔다오 샘 내가 막을테니깐 알아서 갔다오 샘 근데 지금 보니깐 어디갔냐? 5억 어디갔어? 아씨 내가 나갈수 없는데 조이가 만약에 백도오면 이게 망해서 어 조이가 백도오로 올수도 있잖아 너는 하지 말자 어 확정 어 배! 빼빼빼빼빼면 돼 빼면 쭉 빼, 쭉. 쭉 빼, 쭉. 블루를 주는 건 좀 아쉽지만 상황이 그래도 진짜 괜찮아졌어. 많이 괜찮아졌어. 이거를 먹고 호텔을 할까? 내 공급 치면 얼마지? 2점, 2점. 공급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어 뭐해? 나이스! 팡룡이 뭐예요? 상룡인? 상룡인? 아니 이거 백두어 올 수 있어. 아니 백두어 올 수 있다니까? 그럼 게임 끝나. 상룡인? 백두어 오믄 게임이 끝나. 게임이. 백두어 오믄 게임이 끝나서 어쩔수 없어. 팩 등 먼저 한 캐릭터부터 때린다고? 원래 그 HP가 제일 적은 애부터 때리지 않나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HP가 제일 적은 애부터 때리는 걸로 아 근데 이거 집까지 빼자 집까지 쭉 원래 HP 퍼셈이 제일 적은 애부터 때리던데 게임 뭐 이상해졌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더 풀템 야 풀템이요 잘리면 안 돼 진짜 그 잘리면 안 된다 판테오나 지금 그런 거 하지마 다이킹글리라구요 억쟁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이거 말자 하나한테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백도어라도 당하면 게임이 터져서 좀 그런데 이씨 뭐야 이거 많이 도망가자 ook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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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걸 이기네 아 근데 솔직히 체력 다 똑같으면 최대 체력 적은 애부터 때려야 정상인데 전 그렇게 알고 있을거니 아 다행이다 이거 말자가 좀 잘 버텨줬다 진짜 만태가 메탈 잘 잡고 해줘서 다행이다 만태가 메탈 잘 잡고 해줘서 다행이다 잘 잡고 해줘서 아 이겼다 이걸 완전 진짜 대박 게임이다 이건 아 난 무조건 진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와 이걸 이기네 또 아 아